아 떴다 떴다 건..렬이요? 건..렬 아 건..렬? 아.. 대부분 건율님이냐 하프죠 뭐 근데 건율님은 어떠세요? 해보니까 저보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어.. 일단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팀.. 팀을 구성을 할 때 잘 짜야되요 서포트, DPS, 탱크 이렇게 딱 조합이 갖춰져야되는데 이렇게 랜덤 팀이랑 큐 될때 밸런스가 안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섯명 다 서포트거나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합을 잘 짜야되고 그리고 이 맵은 밸런스가 괜찮은데 코인 먹는거랑 그.. 마인 가는거잖아요 네 그 마인은 제일 처음에 하면 안좋아요 그냥 용경은 그 mercenary 하는게 훨씬 좋아요 마인하면 져요 아 그.. 아 그.. 그러면 진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스파운드에 그 라인 그 때 mercenary 하는게 훨씬 더 나아요 라인 이거 제가 어디가야되지? 아 이렇게 하니까 또.. 네.. 이거 도와주는데 어? 바로 밤네 여기가? 이거 원래 제일 처음에 게임캠 하잖아요 아.. 아.. 이제 레인으로 돌아가서 경험치를 받아볼게요 이제 한 명 가능해요 제가 보급적으로 할까요? 가운드.. 가운드에 있어요 가운드 아.. 예.. 그.. 사리젠트 헤넬은 이제 시드 유리시랑 보성 유리시랑 그.. 그.. 건물 깨보시면 됩니다 아.. 그.. 아.. 어.. 미터기 기치네 치열하네 어.. 딴 거보다 나도 죽겠다 어? 힐링다니다 또 죽겠다 오오.. 내가.. 오오.. 진짜 좋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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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그냥 라인이 있어야 되는건가 그러니까 이제 막 체력이나 이런거 달았으면 요 우울 마시는 아 방금 전에는 사실 그 다른 아군이 막 정글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가야나 말아야나 지금 또 붙고 있는데 정글은 이제 데미지 센 애들이 가는게 좋잖아 네 아 레이너 저거 저것도 너프 먹었는데 레이너가 죽기전에 체력이 30만 남으면 체력이 차는 패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 그 시즈모드 해서 애들 갈보면 될텐데 그래서 최대한 해물은 이렇게 타워같은거 뽑으셔서 모멘트 팀한테 모멘트 이메일에서는 트리뷰트 나오기 때문에 트리뷰트 하면 다 굴러 모아서 그걸 먹어야 돼서 근데 우리팀이 휘긴하네 이게 이제 토너먼트 팀이랑 저번에 게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토너먼트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방식이 달라요 애들 레인은 한명씩 있고 항상 두명은 제라툴이나 모바같은거 암살하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멀슨을 이런거 이런거 먹으면 레인을 밀 수 있어요 오오 갱니다 갱니다 도망가자 오 죽겠다 아 제가 사기고싶지 오우 하하핳하핳하핳 계속 쟤는거 다 죽겠다 이걸 이걸 먹어야 돼요 저걸 놓쳤네요 포기했으면 아 저 포기 아 예예 저걸 먹으면 한 번에 그냥 다 안이러요 진짜 왠지 지금 권율 잘하시는 분이랑 제가 키우하니까 왠지 지금 수준도 허허허허 전 이제 막 세판짼데 이야 달려들기 가기 저는 근데 게임을 혼자서 하는걸 재미없어 혼자서는 게임을 안해서 아 혼자서 게임하는거 재미없어요 혼자서 게임하는거 재미없어요 사실 이걸 진짜 파트려한 재미인거 같아요 이거 파티 없이 절대 못해요 이 게임이 간증 오메에 또다 하하하하핳 아 이거 진짜 아 이 팀은 그 스피드 부스트 있을텐데 아우 맨하 우속 증가시킨거 있잖아 아 아 얘 인성인데 인성하시고 처음에 절자 그니까 맵 리딩을 잘해야되니 그렇네요 위에 타워 밀었네 아니 이게 그 맵이 맵이 되게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밝혀서 위치사술을 한 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시즈모드 받고 그냥 밝히고 있으면 아싸 살려줄게 아 너무 따로 나오는데 지금 문의하고 있는 저희 조합이 저희 조합은 데미지 밖도 없어요 근데 저쪽은 데미지에 힐러에 탱크는 다 있어요 혹시 저 이거 다섯명 뿌려서 한건가 네 너무 좋은 좋은 느낌인데요 오 저 갈고리 아 이거 어차피 열어로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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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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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달려주는데 닌자 닌자 오케이 끄앙 이거 좀 뭉쳐야 되는데 잡아 잡아 센터에 거기 있으면 돼 오 게이트 뒤에 숨 아 진짜 저 레이머드 오바랑 레이머랑 뭐하는지 이런거 잡아 뭐하는 여기서 시즈모드에서 시즈모드 아 1,2랑 왔어 얘가 지뢰를 깔아놔요 지뢰를 막 그냥 도시해야지 오우씨 니폰붙이 쓰네 아아 이거 그래 초 빼고 그냥 로마같은 애가 딱 와서 뒤치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가 그냥 접는 대개로 하니까 쟤들이 저기는 암살이 아니라 저기는 그냥 맞장우잖아요 어세싱한 애가 이렇게 죽었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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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베려 원래 베려 이거 이게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 미니언이 있잖아 이거 밀 필요가 없어요 이런거 밀지 말고 이런거 멀쎄하게 공하는거 훨씬 높네 이제 위에랑 센터 다른 밑에도 밀고 전부 다 밀고 그니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거 추위를 이렇게 생기자면 여기서 한 번 소종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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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위에 다 밀 먹는데 이러면 역전할 수 있는 유니언이 근데 이메일이 제일 저렴했어. 맞는데? 아니, 얘가 제일 많네. 제일 맞아요, 얘가? 얘가 제일 많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 팀 조합이 그냥 올 데미지고 다 물렁살이라 그래서 지금 뭉쳐서 한 번에 한 마리씩 한 번에 진짜 다 죽여야 되는데 뭉치질 않나? 레이너는 지배가 올 것이고 빠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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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살들 해머가 공생이니까 저희가 시선을 끌은 줄 알아요 그동안 이제 해머가 그 타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같은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와, 더 정글성. 아, 정글성. 아, 정글성. 아, 정글성. 아, 아. 왜냐면, 힐링이 너무 중요해요. 그 글로벌 텔레스텍상에서 힐링을 해볼까요? 그 글로벌 텔레스텍상에서 힐링을 해볼까요? 바로 나가버렸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지금 이성이. 그렇네요. 서포트도 뭐 저밖에 없고 근데 서포트, 제가 서포트하고 제가 그냥 탱커로 키워야겠다. 아, 그냥 탱커로 할 수 없을 텐데. 하하하. 꼭 한다. 야, 갈고리. 아, 이걸 알겠습니다. 아, 멋혔네. 이거 죽어. 이거 죽었어. 야, 방금 티란... 그... 티란데이 궁극기였나요? 네. 와... 저거 피하네. 쏴. 킹킹킹킹킹. 하... 왜 한 뒤 틀어갔네. 왜 이래서 알지. 왜 이래서 알지. 나를... 모두 아들 해야되나. 하... 하... 지금... 네... 헤드님이 지금 죽적을 시키고 계셨네. 어... 이거 골Lem만 계시네.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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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팀 쌀을 행운을 하기는 어려워 아 쟤네 궁극을 저렇게 쓰던데 오바가 궁극이 2개가 있는데 방금 쓴거랑 글로벌을 훔친거 아예? 슈퍼텍 하면 안되네 아 그... 두 분 원짜리 그 얘기하는건가요? 네 그 레이브 공격이었습니다 아 레이브 에이아이 죽으러가 겜즈가 없으면 저희 데몬한테는 지금 센터에 가있고 그리고 트리 뷰트 한 번이라도 먹으면 되겠다 먹으면 밀겠네 네 원래 같은 먹는거 아는 멕시 이거... 이거다 보니 네 쿨 가고 있습니다 멀센어리를 항상 캡쳐를 해야되서 싸우면 안될텐데 멕시 스포츠 아옥시 사전해머 특성 아옥시 사전해머 사전해머 소끼가 지금 그 대포 쏘는 거에요? 네, 저는 대포 쏘는 거, 예예. 한 5초마다 대포 쏘는 거. 아, 그냥 마인데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게 좋은데. 소식에 뭐 사이브를 하면은 뭘 하긴 상관없을걸요? 아... 오메... 야, 저... 단속이... 엄청 기네. 저거, 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게임이 진짜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완벽하게 팀을 응. 쟤네, 다 뭉쳐다니는 거ud. 네, 다 뭉쳐다니는 거ud. 이, 혼자서 다 한거야. 뭐 잘되는게 아니죠. 막 리볼레전들은 혼자서 하면 뭐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뭐 한 명을 킬 좀 많이 먹어주면 걸을게요. 얘 훅 다니는거i. 잘 봐요. 혼وفRadio. 아, Comme상가. 콤 ding ding ding. 애들 죽이려는거야 아 저희 팀 레이너가 나가서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왜 쟤한테 쎄어 죽겠다 아 우리팀 봇이 근데 레이너 존났어요 지금 봇쩔어 그러니까 레이너가 지금 사기를 왜냐는요 데미지가 너무 있어요 레이너가 아니 그러니까 레이너가 데미지로 하잖아요 한 대 때릴 때마다 800씩 진짜 레이너가 그럼 뭐 진짜 말도 안되는 데미지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많은 에이에도 데미지가 한 300 정도인데 얘는 800도 야 진짜 컵부터 레이너한테 필요한게 없네 빨리 코어 부셔요 코어 코어를 부셔요 코어 부셔요 베이너 저쪽으로 리스편 됐네 저쪽으로 리스편 됐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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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죠 저쪽으로 빼야되 아니면 저쪽으로 리스편 뱅킹당 빼야 돼요 빼야 빼야 아니면 뱅킹당 그리고 여기 저기 멀써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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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들 이 솔스로 붙여줄게요 왜냐면 얘가 나이트들한테 쉴드에서 쳐주거든요 쉴드 쳐주고 또 이렇게 잡았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원 보이죠 요 원이 버프에요 공속이랑 공격 데미지랑 마법 데미지 다 올려줘요 그래서 얘랑 같이 싸우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푸쉬하는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다 여기있어요 싸워야 될거죠 네 싸워야 돼 데모노트 주고 그쵸 스티치는 데모씨한테 빨리 주래요 빨리 빨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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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랑 리본 눈빈 박수 음료 게삼터 늦여 지고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죽였다 이겼다 어떻게 이겼죠? 이게 한 번 했을까요? 이 맵이 이야 방금방 뭔가 좀 이해가 안됐어요 사실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 아 애들이 섭취를 쳐 갈수록 합니다 왜냐면 한 번 팀킬 떴잖아요 저쪽 이건 왠지 티란데 캐리 아 근데 정말 이거 뭐 캐리곤 뭐곤 없고 진짜 완벽히 100% 팀플레이션 그렇긴 하죠 예 네 아 근데 하면서 이게 어디서 역전의 발표가 나왔는지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딱 순간에 딱 리스크 있었을건데 그 아까 팀킬 뜨고 네 트리 뷰트 먹으면서 위에 아래 중간 다 밀었었어요 한 번에 아 아 저주 걸렸을 때 말한거죠? 네 저주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적군 오면서 아까 스티치랑 디모넌터 잡으면서 네 왜냐면 저 두 명이 주력이잖아요 디모넌터가 데밋이고 스티치가 몸빵이에요 네 저 브라이트웨이는 그냥 힐러거든요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혼자 있어봤자 저희 뭐 죽질 않아요 귀여워 게다가 저희 그 나이트랑 같이 푸쉬했잖아요 그치그치 아 그 그 버프 해주는 육병에 네 그게 되게 좋아요 야 이 때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되는 승리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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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